신나게 계산해볼까? 식 만들어볼까? 민서야! 식 만들어! 어? 나부터 찾자 여기 소리 찾고 이거 탈체 체크하고 이야 엄청 이쁘네 간격이 1이요 맞아? 여기 0이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아우 개꿀이네 자 민서야 식 만들어! 아 그렇지 잘한다 엑스 플러스 1 아 그리고 엑스 플러스 1 아이고 잘해 민서 어 선생님 까는 것만 알죠? 7번째 뺐습니다 자 극대값 잘 들어 버렸거든? 잘라서 들어 올리자 F2가 여기 있지 잘라서 들어 올립니다 잘라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지? 잘라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되지? 민서야 언제가 극대냐? 주황색 0 어 0 오케이 자 0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한테가 씌우고 하자 저한테가 씌우고 자 자 X에 0든요 X에 0든요 X에 0든요 X에 0든요 X에 0든요 다 오게 잘해 0든요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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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따라서 이거였습니다 그렇지? 자 Fx 맞았습니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제곱해 F2였습니다 선생님 이 등 어떻게 해요? 나도 몰라 간다? 음 미진수가 지금 하나 남았거든? F2 남았거든? 더 이상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얘도 그래서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?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 F3이랑 F2 뺀 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 자 3 넣겠습니다 자 F3은 4 플러스 F2입니다 자 F1을 구합니다 자 F1은 2 플러스 F2입니다 아 두 개를 빼면 F2가 4든요 아이고 잘 만들었네 네 이렇게 됩니다 되겠지? 어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괜찮지? 어 일단 일단 됐어 이제 저거 나 질문 다 받을 거야 상민은 가도 돼 이제 진주 진주 한 개 남았으니까 진주 먼저 끝내고 진주야 713분은 뭐가 질문이니? 어 제가 어떻게 해야 될 질문이니? 음 그치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 자 이거 숙소하겠습니다 이걸로 질문하는 사람이 한 번밖에 없다고? 야 이걸들 잘하는구나 매해마다 한 열 번씩 질문 나오는 문제인데 자 갑니다 일단 얘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얘 이렇게 밑줄 쳐야 되겠지? 얘 자 밑줄 칩시다 아 아 도항수가 0보다 크고 하나 같다 구동식 푸는 문제야 되겠지? 응 구동식 푸는 문제고 야 그러면 인간적으로 절대값이 있으니까 미분 못하잖냐 야 그럼 당연히 케이스 나눠야지 절대값 함수의 기본 해석 당연히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X 3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30A 플러스 3 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언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만약에 X 3제곱 플러스 6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5X 플러스 30A 플러스 3 되는 거야 X가 A보다 작을 때는 X가 A보다 작을 때는 자 괜찮지? 구금은 지금 부동식 풀래 이거 도항수 이거 부동식 풀래 아무것도 아니고 도항수 구해야지 도항수를 구하면 이렇게 돼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가 돼 너는 X가 A보다 크다 두 분 떼라 그랬다 분명히 두 분 붙이면 안 돼 그럼 이분 가능하다는 뜻이니까 자 너로 봐줍니다 4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가 돼 자 여기 가졌어 X가 A가 작을 때 자 부동식은 항상 어떻게 풀어? 그래프야 그래프 부동식 그래프 그래프 얘 봐봐 얘 0보다 커야 되거든 얘가 펀별스를 한 번 써보면 펀별스를 한 번 써보면 펀별스를 한 번 써보면 펀별스를 한 번 써보면 얘가 6-45가 돼서 0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이 도항수는 이렇게 붕 떠있는 이 차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플러스니까 어차피 0보다 커 그래서 되겠지? 근데 얘가 우리잖아 봐봐 얘가 인소분해가 돼요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1이 되거든 얘가 이렇게 돼 그래프 부르면 이렇게 마이너스 5랑 1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가지고 엄마 얘가 응일 때도 있어 이렇게 해지는 근데 이게 있잖아 정역이 있잖아 정역이 있으니까 A보다 작을 때만 얘거든 어 그러면 A가 여기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A가 여기 있으면 A보다 작은 곳은 다 쭉 쓰잖아 근데요 근데요 근데 왜 그 A보다 큰 A보다 A보다 2A네? 뭐야 뭐야 아 못 봤어 못 봤어 미안해 반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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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A 여기 자 2A 괜찮을까? 그래서 2A가 마이너스 5보다 맨 쪽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A의 최대값이 나온다 괜찮겠어? 응 여기까지 어 빨리 갈 사람 가 성미야 빨리 집에 가 누구 기다리려고? 응 응 아 이제 정연이 선생님 저 저 2A 말고 어 7 income 다시 알겠어 저건 다 했어? 네 응 아 지 7 town 다 했으면 가도 돼 뭐 저 설명도 cruising고 상관없고 7801에 뭐 하 는 돼? 5억 원이요 응 네 5번이 궁금하다고? 네 네 5번? 네 채택값 담임 안가지지 담임 5번이에요 담임 5번이라고? 네 그릴바 없어 딴것도 다 쓰리네 담임 5번이라고? 네 그릴바 저는 극백값이었어요 아 진짜? 아 못한가 고맙다 어 말이 안되거든 아 이거 못하네 뭐 이런 못하네 담임 5번이라고? 진주도 얼른 가고 빨리 가고 나 민서 좀 개그럽힌다 갈게 아 민서가 어딨어졌어 돌머리라서 스톤헤드 스톤헤드거든요 빨리 가야죠 어 빨리 가죠 어 잘발라 네 어 고생하자 잘가 잠시나요 어? 아 고생하자마자 감사합니다.